네이버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 카페매니저 붉은태양입니다. 이번 시황종목은 간만우입니다. 간만우는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지고 약 700% 이상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1차 수익실현을 700%에서 다 했고요. 지금 구간은요 지금 구간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동종목에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목표 꼭지 목표가를 잡고 수익실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신 종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는 잠재자산이 원인이다. 고점에 물리신 종목이 있다면 저한테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지리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동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약 700%의 수익을 내고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다 수익실현을 90% 이상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을 주면서 상승 모멘텀을 찾지만 계속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밀리잖아요. 지금 구간이 다음주가 아주 중요한 구간인데요. 다음주 5630원을 깨고 내려가면 하방 압박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잠재자산을 알고 난 다음에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면 수익권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가 상황 판단을 진단을 받으실 분은 저희 카페를 찾아오십시오. 동종목은 7500원대에서 강력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오지 않는 한 누적적으로 하방 압박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관리를 하실 분 그 다음에 목표가를 알고 수익을 극대화 하실 분은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면 저와 인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박 종목의 수익 주인공이 되실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